간방 뉴욕 중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29%, S&P지수는 1.56%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2.59%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 네이버는 수익성 개선에 하반기 상장 동력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일단 먼저 우려가 가장 컸던 커머스는 하반기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머치한트 솔루션 그리고 광고 등을 통한 수익 회로 매출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랜드 스토어 판매 수수료 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네이버 커머스 매출액 때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하고 그리고 최근 크림도 판매 구매 수수료 적용으로 매출에 본격 기여하기 시작을 했고 커머스 매출액은 거래액을 상위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이버는 해외에서 웹툰 성장 그리고 중장기 수익성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한국에서는 네이버 웹툰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라인만가 그리고 동남아는 라인 웹툰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 지역에서의 장기 수익 구조가 좋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작품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가져가는 비중이 높지만 해외에는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일본은 만화 시장이 만화 잡지 그리고 단행본이 지역기에 작가의 구성력이 한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상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목표가는 지금 3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사업 다각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네이버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로 3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중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음 등이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감회도 이슈 그리고 경기 침체의 우려 완화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증시가 미국 증시는 강하게 올랐고 일단 국내 증시도 한 0.78% 내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 여부도 일단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중국 일부 기업들이 그 대미 투자를 보류하거나 취사하는 이슈 등 악재가 일부는 존재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 대응주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별로 해가지고 종목 장세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미국 증시 영향을 조금 받아서 0.7에서 0.8%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개별 정보 위주의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